과소평가된 레키로나주? 제가 요즘 이 롤린이라는 노래에 빠져 있어서 지금 진이 실시간 차트 1등을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주가도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의 차트 상승처럼 혹시 역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시죠. 자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유럽 진출 초일기가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늘 3월 3일에 나온 기사고요. 국가별로 긴급사용 검토에 착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긴가 하고 봤더니 유럽 진출 초일기에 들어갔다. 조기 도입을 원하는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전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 24일에 롤링 리뷰에 들어갔는데 그것과는 별개의 절차로 당장 레키로나 도입이 시급한 유럽 개별 국가 방역당국이 품목 허가가 나기 전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도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이 과학적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문 의견을 EMA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롤링 리뷰 그러니까 이제 허가 전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전문 의견 제시 단계에 들어가 있다. 그럼 롤링 리뷰가 뭐냐? 허가 심사에 착수했다는 건데 순차적으로 심사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허가 신청 전에 실시간으로 유효성과 안전성, 품질 등에 대한 데이터와 문서 등을 회사로부터 제출받고 이를 신속하게 우선 검토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팔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허가 신청을 내기 전에 일단 순차적으로 심사를 받고 있고 그거와 하는 과정에서 그와 동시에 이렇게 이것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전문가의 의견 제시까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롤링 리뷰 단계에서 혹시 그 유럽 나라들 중에 더 빨리 도입하고 있는 나라 있는지 손 들어봐라고 EMA라는 유럽식약청에서 물어본 거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전문 의견 그러면 한번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유럽 진출 박차가 하는 거니까 셀트리온한테는 긍정적인 이슈로 보이고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10만 명분의 생산을 완료했고 즉각적인 공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간 150만에서 300만 명분의 렉키로나를 추가 생산할 계획이다. 라고 계속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뭐 여전히 논란은 많죠. 서정진 명예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렉키로나주의 우려에 대해서 계속 반박할 정도로 뭐 렉키로나주가 오히려 독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책임한 이야기다라고 명예회장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변이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수 있느냐 변이도 우리는 대응할 수 있다라고 2월 18일에 나왔던 기사 그때 당시에 서정진 명예회장이 밝혔던 그런 해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우려도 많고 논란은 많지만 어쨌든 2월 27일 기준으로 봤을 때 국산 렉키로나주가 28개 병원에 169명한테 투여가 됐다고 합니다. 해외보다 저렴하게 투여가 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활용이 잘 되고 있는 뭐 개발에 대해 개발 단계부터 막 논란이 많았지만 어쨌든 현재는 이제 투여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안 오르는 걸까 이게 올해 들어서 셀트리온의 주가거든요. 여기서부터가 뭐 이렇게 좀 올라가는데 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는데 타다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주주분들께서 상당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시고 도대체 아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와 관련해서 이 얘기를 잠깐 끄집어내보려고 합니다.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라는 노래 브레이브걸스라는 걸그룹과 롤린이라는 노래가 상당히 화제입니다. 유튜브에서 이 댓글 모음의 조회수가 414만회 난리가 났어요. 일주일 전에 올린 건데 414만회? 박명석의 영상도 곧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군통령이래요. 군대에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라는 노래를 계속 인수인계를 한답니다. 병장이 전역할 때 야 롤린 봐라. 그 다음 병장이 또 전역할 때 롤린 봐라. 계속 인수인계를 하는 게 이렇게 나와서 19년도 8월에는 해병대 제1사단에서 이걸 했는데 위문열차라는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조회수가 174만회가 찍혔습니다. 1년 전에 올렸던 게 지금 와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 국방티비라는 건데 제가 군대 있을 때 국방티비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32살의 박명석이 이거를 지금 보고 아침마다 보고 있습니다. 이 머릿속에서 롤린 롤린 롤린이랑 그 춤사위가 떠나지를 않고 있는 최근에 출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실시간 차트를 이렇게 휩쓸고 있더라고요.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밑에 막 아이유, 강다니엘, 샤이니, 폴킴 이렇게 있는데 와, 롤린.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 그냥 1등을 하고 있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갑자기 이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분들이 이렇게 역주행을 하고 차트에 다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제목에 그대로 있죠. 될 노래는 된다. 그러니까 좋은 노래와 좋은 재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뒤늦게라도 부각이 되고 있었던 거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 렉키로나주라는 좋은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자꾸 밀리는데 그러면 이 연결을 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억지인가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냥 뭐 만든 사람의 브레이브걸스에 대한 팬심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누군가는 또 이 저평가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연결을 같이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제 얘기 그만하고 리포트나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한양주권의 리포트에서는요. 2월 26일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생각 이상이다. 너무 좋다. 와,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자, 매수 유지를 했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고성장이 예상된다. 우리는 올해도 셀트리온의 고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며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 제품들보다 강력한 유플라이마의 매출이 시작됐고 어, 뭐 그 램시마 SC 얘기도 있고 유플라이마의 출시가 과거 17년과 20년도의 트랙시마, 램시마 SC 출시보다 약한 이벤트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은 17년이나 20년 초에 못지않게 주가 상승의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근데 궁금한 거는 이거죠. 레키로나주가 여기서도 과소평가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허가된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보유한 기업이 셀트리온 이외에 릴리와 리제네론 밖에 없다. 현재 글로벌 공급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레키로나주 주문량에 따라 실적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다. EMA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유럽이죠. 그리고 미국의 FDA 허가 및 대규모 공급 계약을 기대해보자. 아직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은 이쪽에서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유럽과 미국의 허가를 기대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요. 투자회견을 매수로 목표가를 38만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규명 투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셀트리온 3월 3일 오늘 나온 리포트네요. 이제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선민정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했는데 유명하신 분이죠. 자 이에 대해서 뭐 유럽 EMA의 롤링 리뷰가 게시됐다. 이거는 뭐 비슷한 얘기에요. 비슷한 얘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레키로나주의 글로벌 진출의 시작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시장 진출에 성공한다면 레키로나주의 매출은 기존 바이오 시밀러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가 예상이 된다 라고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레키로나주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 레키로나주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감염병 환자들은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에 대한 치료제는 당연히 필요하다. 백신과 치료제는 같이 가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10.6조원의 가치를 부여하고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를 39만원으로 상향한다. 지금은 레키로나주 가치를 부여한 셀트리온에 대해 저점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다. 와 이거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저점 매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하나금융투자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박명석의 한마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명석의 일갈 시간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과연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될 치료제라면 된다. 아까 그 기사 제목을 그대로 가져와 놓는데 잘 될 노래는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될 치료제라면 당연히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당연히 가능성과 포텐이 높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레키로나주라는 치료제 역시 증권가에서도 그렇게 평가했듯이 과소평가도 있지만 그래도 포텐셜은 상당히 높은 그런 치료제이기 때문에 될 치료제라고 만약에 다른 나라들 유럽과 미국에서도 인정을 해준다면 이 레키로나주에 따른 셀트리온의 주가도 당연히 강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의 주행을 만들어내려면 유튜브 조회수, 롤린의 유튜브 조회수가 늘어났듯이 레키로나주의 판매량이 실제로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나기를 바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유럽 진출이 성공한다면 점점 명성을 드높인다면 셀트리온의 주가, 긍정적인 역주행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다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Q. 아인 아ğan